안녕하세요. 저는 커피폐우과 단순히 2년 종교생 김은숙입니다. 트러브도 있고 불곰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 소개로 한번 왔다가 계속 오게 되었어요. 처음 왔을 때 먼저 시설부터 엄청 좋아서 좋았는데 원장님이랑 상담할 때부터도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좋았고요. 그리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좋았어요. 제가 다른 병원도 다녀봤지만 여기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효과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효과는 먼저 트러블 같은 부분에서는 받고 난 직후부터도 바로 효과를 봤었고요.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왔다 보니까 피부도 채찍했다가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도 많이 보였어요. 저도 레이더 시슈 같은 부분에서는 좀 겁나했거든요. 혹시나 붉은기가 있을까봐 주변 친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받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받은 후부터도 바로 화장도 가능하고 아무 트러블도 없이 보여서 좋아요. 제가 나이가 25이지만 많이 더 젊어진다는 기분이 들었고요. 많이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화사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피부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애들에게는 일단 여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다 짜주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다 맡아보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피부도 많이 좋아진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혼자서 집에서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병원을 찾아와서 전문가의 손길로 이렇게 관리를 받는 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에게 커피피부과를 추천합니다. 또 다른 비판사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